네 안녕하십니까 화난 연출한 김창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주말에 이렇게 쉬셔야 될 시간,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영화 보시고 나서 많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모셔보실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만들었고요. 영화 보시고 나서 재미있으셨다면 다른 분들께 많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저는 화난 연출 김연규의 역할을 맡은 홍삼입니다. 반갑습니다. 휴일날 이렇게 와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많이 상해라고 은호가 안 받고 열심히 준비했던 영화인데요. 관객님들 안녕하세요. 많은 좋은 에너지를 또 다른 의미로 줄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.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화난에서 하얀 역할 연계하는 김영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얻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첫 영화입니다. 선배님들이 정말 밀어주고 끌어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고요. 특히 화난이라는 작품은 저한테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도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 작품이었습니다. 조금의 공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Death of the